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중일 근대사상국지 제17부 만사의 옥, 난악, 시련을 겪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823년 일본의 나가석기 대지마에는 독특한 서양인이 한 명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지볼트라는 독일인 자연과학자가 방문을 하게 되는데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볼트는 대지마의 네덜란드 상관에 주제를 하면서 일본인들에게 서양의술을 가르치는 난이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볼트가 독일인이기 때문에 당시 일본에서는 네덜란드 사람 말고는 지금 접근을 허용을 안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네덜란드 상관에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머물면서 이곳에서 난이로 활동을 했던 인물이 바로 지볼트라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지볼트의 의술은 큰 인기를 얻어가지고 나가사키의 나루타키 의학원을 열도록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난이하게 명문 유파를 이룰 정도로 굉장히 이 지볼트가 의술로 많은 인기를 끌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난악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일치감치 일본에서는 이런 인체 해부도 같은 것도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외에도 지볼트는 자연과학자답게 틈이 날 때마다 일본의 여러 동식물들을 연구하고 표본을 채집해서 일본의 자연 생태계를 최초로 서양에 알리는 일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 장기간 체류하게 되었던 지볼트는 기녀 구스모토 오모코와 결혼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구스모토 이네란 딸을 얻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구스모토 이네라는 딸은 누구한테도 이제 성을 물려받냐면은 어머니 성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리고 구스모토 이네란 훗날 지볼트의 뒤를 이어서 일본인 최초의 여성 난이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 보면은 지볼트라는 인물이 일본에 와가지고 난이 서양의술도 전파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딸인 구스모토 이네가 나중에 이제 명성을 떨칠 정도로 굉장한 난이가 됐으니까 뭔가 일본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여기까지는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지볼트가 일본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게 맞는데 보면은 왜 꼭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꼭 골라가지고 해가지고 민폐 엄청나게 끼치는 사람들. 안타깝게도 지볼트가 좀 그런 형태의 인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지볼트가 단순히 일본의 서양의술만 전파한 게 아니라 막부의 천문방 사람들하고 은밀하게 학술교류를 행한 데 있었다는 거죠. 천문방이라는 것은 뭐 하는 곳이냐면은 달력을 계산하고 별자리를 관측하는 일종의 국가천문대였어요. 그러니까 조선으로 치면은 서운관하고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요? 하지만 천문방은 서양에 발전된 천문학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여기서도 난학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천문방은 막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난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대표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서양서적의 번역기구였던 만서화의 어용이 바로 이 천문방이 산화기구였어요. 자 근데 이 천문방 사람들하고 교류를 한 게 또 왜 문제가 됐냐? 진짜 문제는 이건데 아무튼 서양의 자연과학자 지볼트와 천문방 난학자들은 공통의 관심사가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교류를 많이 하고 지냈겠죠. 그러다 대형사고가 터집니다. 이른바 지볼트 사건이라는 건데 1828년 지볼트가 유럽으로 돌아갈 때 그의 소지품을 일본 관원들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지볼트의 소지품 중에서는 반출금지품목으로 지정되었던 일본의 지도가 발견된 것이 문제가 됐어요. 이거는 잘못하면 첩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중차대형 문제거든요. 지볼트는 단순히 학술적 호기심과 개인적인 욕심으로 반출금지품목이었던 일본 지도를 가져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뭐 또 어디서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별생각 없이 가져갔다.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다쳤다는 거죠. 자 에드마크는 가뜩이나 서양에 대해서 경계심이 많았었죠. 지볼트 사건을 계기로 서양인들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첩보 활동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양인에서 굉장히 강한 경계심을 갖게 됐다는 거죠. 결국 지볼트는 이일론에서 1년간 연금을 당하면서 조사를 받다가 나중에는 연구추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지볼트는 이제 이렇게 쫓겨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딸이 이제 아버지 없이 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거죠. 문제는 지볼트한테 지도를 건네준 사람이 누구였냐 이거죠. 그거는 볼 것도 없이 천문방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문방 책임자였던 타가시 카케아스가 이 일로 인해서 책임추궁을 당하는데 책임추궁이 뭐였냐면은 끌려가서 과학적인 수사기법 이 시대의 과학적인 수사기법이 뭐겠어요. 메타적이겠죠. 그죠. 아주 혹독한 신문을 받다가 끝내 옥수하를 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소위 지볼트 사건을 인해서 에도 막부는 서양 세력을 위험 세력으로 간주하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천문방의 난학자들 다수가 체포되고 유배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양의 서적들 상당수가 금서처분을 당하고 난학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이제 막부의 탄압을 피해가지고 음지로 숨어야 됐다는 거죠. 이처럼 지볼트의 개인적인 욕심이 그래도 나름 이제 에도 막부 시기 일본에서 하나의 학문적 사조로 자리잡았던 난학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사건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초 일본 난학은 정말 대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지나치게 설명드린 대로 난학에 대해서 뭐 대단하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 에도 막부 입장에선 난학에 대해서 좀 껄척지나게 생각을 했어요. 일단 좀 필요성이 있으니까 봐주고 있었지만 난학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우호적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일본의 주류 학문은 성리학이었고 난학은 자팍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또 난학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서양 세력과 내응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런 불안감과 경계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지벌트 사건으로 인해서 폭발을 하게 된 거죠. 자 이 지벌트 사건 이후에도 에도 막부에서는 서양 세력을 경계해야 된다.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 강한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세국력 강화가 대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 당연하게도 에도의 난학 동호회였던 만사에서는 막부의 이런 세국력 강화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돼요. 이 만사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 만자가 남만족할 때 그 만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에 주로 네덜란드 사람들 이런 서양 사람들을 만족이라고 불렀어요. 어쨌든 얘들이 서쪽에서 왔다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방향으로는 남쪽에서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때 만족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 서양인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만자를 쓰고 이 사는 모임사자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만족을 연구하는 모임 그런 의미를 갖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만사에서는 막부의 세국력 강화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타라번의 번사였던 와타나베 카자는 신기론이라는 책을 저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세국력 좋다. 세국력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세국력을 할 때는 하더라도 서양의 기술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뭔가를 갖추고 난 다음에 서양을 물리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은 서양의 기술을 보고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글을 쓰게 돼요. 그리고 의사였던 타가노 초이도 서양의 기술을 배워야 된다.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은 그쪽 길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쓰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사 동호회에 속해 있던 난학자들이 불만을 표출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글들을 접했던 막부의 감찰관이었던 토리의 요조는 난학자들이 에도 막부의 체제를 무너뜨린 목적으로 이런 요사스러운 책을 퍼뜨린다면서 난학을 더 강도 높게 탄압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펼치게 돼요. 참고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일본 애니메이션 이 시대를 배경으로 다루는 애니메이션에서 좀 많이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토리의 요조는 당대 사람들로부터 요괴 소리를 들을 정도로 요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말 정적에 대한 가차없는 숙청 그리고 민간인 사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악명을 쌓은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괴 소리를 들었던 토리의 요조가 누구를 타겟으로 잡았냐면 난학을 타겟으로 잡으면서 강도 높은 탄압을 주장을 했다는 거죠. 1839년 토리의 요조가 주도한 숙청으로 인해 만사 출신의 난학자들 다수가 투옥, 유배되었으며 그 중 몇몇은 옥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기론을 썼던 와타나베의 카자는 할복을 하게 됐고 의사 타가노초에이 같은 경우는 자결을 함으로써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토리의 요조가 주도하는 난학 박해의 광풍이 전국을 휩쓸고 지나가게 되면서 후대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서 만사의 옥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에도막부는 자신의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 혹은 정적을 숙청할 목적으로 난학자들을 이래저래 탄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난학자들이 번역한 서양 서적을 금소로 정하기도 하고 난학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난학자들이 또 이럴 경우에는 정부의 눈을 피해가지고 막부의 눈을 피해서 음지에서 몰래 이제 명맹을 유지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난학이라는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자체적으로 근대적으로 나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냐라고 했을 때 다시 거듭 설명드리지만 에도막부의 주류 학문은 어디까지나 성리학이었고 난학에 대해서는 이런 껄척지근한 시선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난학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높여간 에도막부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국선 타격령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 들어오는 서양배들은 이후 불문하고 무조건 어떻게라 폭역을 가해서 쫓아내려는 거예요. 그런 굉장히 강력한 쇄국을 추진하게 되는데 과연 일본의 쇄국은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 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